솔직히 이거는 이 정도까지 쓰시면 막장 드라마죠 다 녹아내려갔기 때문에 이거는 왜 안 올려줬어? 가더니 없더라고요 오철물은 이제 올리려고 그 치과에 갔더니 그 치과가 없어져서 가더라도 얘기를 좀 해주고 가든지 안 저는 동료를 고발한 적이 없거든요 과잉 진료하는 그 친구, 그 의사가 저의 동료라고 생각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